안녕하세요 뽀뽀 뽀뽀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도에요 우와아 제가 촬영때문에 잠깐 제주도에 왔다가 제주도에 저의 찐친 지연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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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카페를 우선 가서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페 이름이 헤일로? 휴일로에요 휴일로 여기 사람 많다 여기 휴일로거든요 제주도에 산 지 얼마나 됐죠? 1년 됐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제주도 민들만 아는 로컬 맛집을 갈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네 유명한 카페를 왔어요 아 오 Oi 좋아 좋아 여기 바다 이름이 뭐야? ㅎㅎ 여기 1년반 밖에 안돼서 아직 왜 이렇게 하셨는데? 뚱이의 뒷모습! 귀엽습니다! 와 진짜 제주도 너무 좋다! 소품샵을 먼저 가볼까? 어! 소품샵! 이거 샀어! 뭐? 이거? 이거 이거! 아 이거? 김팔지 샀습니다! 음 맛있다! 이게 더 맛있지? 응! 지연아 좀 오래 걸리네! 너무 나쁘네! 괜찮아! 괜찮아? 인생하러 가는거죠? 그래! 없어? 저기가 사진 스팟인거 같아! 갔다 왔다 왔다! 산지 왔다 왔다! 인생샷 건지기! 볼 땀샷! 지연아 이거 맞아? 아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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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이쪽에서 공항 가기에는 저녁에 가면 차가 너무 막히거든! 아 대주도에서 막혀? 아 대주도에서 막혀? 막힌 시간이라 이제 막히니까 아 진짜? 지금 빨리 공항 근처로 가서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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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플레이스!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귤귤스토어? 우선 귤귤스토어를 먼저 들어가서 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와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요! 귀여워! 헐! 미쳤다 씨! 지연아! 나 이 선글이 있는데 샀어! 나 여기 가 보고 싶었는데 아 나 여기 가 보고 싶었는데 그래 나 문 닫혀가지고 못 갔어 강아지! 강아지! 어디 강아지가 있어? 우워워워워워워 귀여워 아이들! 안녕! 아하하하 귀여워!!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야 야 손해! 아 미쳤어! 손! 아니 앉아! 애기 앉냐? 애기 앉냐? 애기 손! 아이고 자케라! 애기 손! 지금 다른 소품샵을 또 가고 있어요? 아니 소품샵이 거의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요 자 여깁니다 네 애월 상점 애월 상점 싹 수리하러 가고 유튜브 촬영인데 감사합니다 아 좋다 조용하고 보미가 사고 싶은 숫자가 오 향초네 우와 대박 야 괜찮다 불 피우는 모습 뒤도 안 보여 오오오 좀 더 돌아볼게요 이 방식은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 뭐지? 아 본명이네 2021년 누가 며칠이셔? 잠시만요 아아 대 이 은 행복할까 좋은 글께네요 좋은 글께네요 좋은 글껑니다 불이 무섭네 스크림 나 배고파요, 이때. 밥 먹으러 가요. 네. 예쁘다. 어, 수업하러 가시는 거예요? 네. 우와. 길이 너무 예쁘네. 여기가 애월 마마? 애월하미. 애월하미. 애월하미입니다. 자, 먹자. 지연아. 나 먹는다? 아이고야. 아직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. 자, 맛있게 드세요.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, 진짜. 근데 찰 거 같아. 우선 보쌈. 맛있어? 야, 미쳤어. 응. 아우, 맛있다. 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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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좋다. 야, 맛있어. 나 여기 제주도 진짜 놀러 온 것 중에서 근데 손이 XXX 있어 지연아 손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우 오케이 됐어 먹어 렛츠고 지연아 이렇게 먹어야지 갈치 지연아 지연아 난 이제 진짜 끝이야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지민이 도 지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